띠키려 스윙이 안들겨 나빠리 말한다 외치면서 왼쪽에 얘들아 조금만 더 힘내 나빠리 아들 안들겨 나나라에서 기간 소리가 너무 덥다 나나같아 말아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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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셋 열 열 열 셋 저기 또 있어요 저기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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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하나님 오늘 친구들이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 모두 100대를 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은혜 가운데서 아이들이 말씀을 잘 복습하고 은혜가 넘치게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 제자로서의 고난은 기쁨이에요 기억 안 나요? 기억나요? 아니야 우리는 고난이 있더라도 기쁨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래서 이번 공동체에서는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이 있더라도 시작! 제자로서의 고난은 기쁨이에요 그렇지 좋아 뭐라고 말해야지 뭐라고 뭐라고 고난은 기쁨이에요 제자로서의 고난은 기쁨이에요 제자로서의 고난은 기쁨이에요 제자로서의 고난은 기쁨이에요 제자로서의 고난은 기쁨이에요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며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제자로서의 고난은 기쁨이에요 제자로서의 고난은 기쁨이에요 제자로서의 고난은 기쁨이에요 제자로서의 고난은 기쁨이에요